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가 어린 엄마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미혼모와 ADHD 아들 그리고 해피엔드 언제 내가 낳은 자식이 미울 수도 있는 건가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 정신 좀 차리게 누가 욕 좀 시원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들보다 이른 나이의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건강하고 똑똑하게 태어나라고 나름 열심히 태기도 했었고 아이 태어나고 4개월 그러니까 제 나이 22살 때 아이 아빠랑 헤어졌는데요. 그래도 내 아기 어떻게든 내 손으로 책임지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려 노력을 했고 그렇게 혼자 키워 지금 아이는 6살 저는 26살이 됐어요. 어디 가서 튀는 적 없지만 솔직히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가 신상아 때부터 예민한 성향이라 아주아주 어렸을 때는 진짜 그랬어요. 등이 이부자리에 닿기만 해도 바로 자지러지게 울었고 또 분유를 먹이며 소화를 못 시켜서 무조건 모유 수유를 해야 했는데 하필 젖병 꼭지를 너무 심하게 거부하니까 직수로 해야 했고요. 다른 아기들 통장 들어가는 시간에도 제 아기는 매 시간마다 깨가지고 울었고 엄마인 제가 정말 단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돈은 필요하고 게다가 아이 아빠는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벌어야 나랑 아기가 살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내 아기는 엄마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손에 아주 잠시라도 안겨있지 못하니까 이걸 뭐 누구한테 맡기고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혼자 고생하는 내가 안쓰럽다고 평일에는 저희 엄마가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을 때 아니야 엄마 애가 너무 많이 울어서 그거 힘들 거야 라고 했는데 이때 엄마는 막 웃으면서 아이고 애들이야 원래 다 그렇게 울지 그리고 지가 울어봤자면 얼마나 울겠냐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랬다가 결국 항복을 하셨어요. 애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엄마인 제가 오기 전까지 그 누가 아무리 열심히 달래도 진정이 안 되고 그치질 않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탈수 증세까지 보이는 모습에 결국 저희 엄마조차도 며칠 만에 손을 뗐어요. 학을 뗐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때까지만 그냥 일도 포기하고 오직 육아에 전념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뒤에 약 1년 반 정도 생활비 최대한 아끼면서 작은 원룸에 들어가 아기랑 저랑 둘이서만 지냈어요. 그러다 20개월이 됐고 드디어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이게요 같은 개월 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저희 아이가 엄마를 유독 너무 심하게 찾는다며 어린이집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마다 억지로 등원시키는 과정 이거 당연히 그냥 전쟁이었죠. 하루하루가. 그런데 나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우는 아이 엉덩이까지 찰싹 때려가면서 억지로 보냈는데요.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이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이 찢어져도 꾹꾹 참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결국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증상이 너무 심해서 아직은 엄마의 케어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을 들었고 마치 권고사직을 당하듯 결국 한 달 만에 어린이집을 나와야 했어요. 솔직히 그래요. 이때만 해도 그래 우리 애가 너무 어려서 그래서 이러는 거겠지 내가 조금만 더 끼고 있다가 한 5살 쯤 되면 그때 다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놀이센터든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확히 1년을 더 아이랑 집에서 지냈고요. 개월수로는 32개월 나이로는 4살이 됐을 때 다시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이번엔 다행히도 엄마를 찾으며 울진 않는데 자기 동갑내기 친구들 형, 누나, 동생 가리지 않고 거기 원생들을 자꾸 깨물고 핥히고 때리고 하는 바람에 일을 하다가도 몇 번씩이나 불려가 피해를 입은 아이들 치료비 부담은 물론이고 그 아이들 부모님들한테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도 제 아이는 변함이 없었고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야. 결국 원생 부모들 항의에 못 이겨 두 번째 어린이집도 몇 달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참 힘들죠.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안되는데 그런데 아이는 자꾸 못 채고 때를 쓰고 계속 엄마만 찾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함을 넘어 어느 순간부터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이 투정 부르는 걸 무시하고 몇 달 동안 낮 시간에는 저희 엄마 집에 무조건 아이를 맡겼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애가 강아지를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하는 말이 정말 심각하게 내가 돈 줄 테니까 아이 어디 좀 데려가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 봐라. 이런 말씀에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결국 제 월급의 반 이상을 써야 되는 아동미술치료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관심도 보이고 적응을 좀 잘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야. 어느 날 센터 측으로부터 아이가 부스로 선생님 눈을 콕 찔렀다고 이런 다급한 전화를 받았고 그날 처음으로 뭘까? 아니 내 새끼가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얘한테 뭐 큰 잘못을 했나?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하필 나한테 이런 애가 나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얘가 아들이라서 애가 크면 클수록 너 혼자는 감당이 안 될 거다. 차라리 애 아빠한테 보내라. 양육비 네가 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슬쩍 꺼내셨는데 물론 이 말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엄마한테 화를 냈지만 미쳤냐고 속으로는 그런 엄마의 제안이 솔깃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내가 어떻게 애를 버려? 이런 생각으로 아이가 6살이 된 지금까지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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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건데요. 바로 오늘이죠. 지가 좋아하는 맛 아이스크림을 엄마인 제가 작은 스푼으로 두 입 떠먹었다고 엄마인 제 가슴팍에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스크림 통을 팍 던지는 거예요. 애가 그런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젊은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그냥 쓰러지듯 누워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두고 더 이상 사랑한다는 확신도 하지 못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애가 너무 미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엄마 자격도 없고 비정상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쭤봅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내가 낳은 내 자식에게 이렇듯 진심으로 미운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제 저는 제 아이가 너무 싫어요. 뒤에 보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님 지금 한부모 지원받고 있죠. 그거 상담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문의해가지고 지원 대상 확인하고 신청부터 하세요. 그리고 아이의 심리적 불안은 엄마의 영향이 커요. 그러니 안정이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정 그렇게 힘들면 그냥 애 아빠한테 보내세요. 어쩌면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2번 기질이 타고났구만 전남편 성격이 애랑 비슷했죠. 진짜 이거 엄청난 돈 시간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겁니다. 여하튼 그래 저런 놈들 유전자는 도태가 되어야 되는데 꼭 낳으라고 안타깝네. 3번 솔직히 사연은 안타깝지만 사회의 입장은 늘 냉정한 법이죠. 솔직히 저런 아이랑 우리 아이가 같은 반이다? 나 너무 싫어요. 미안한데 이게 현실이야. 4번 내가 내가 왜 얘를 위해 내 젊은 나를 희생해야 하나? 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아이는 뭔 죄입니까? 어? 뭔 죄야? 한낱 니들 쾌락 때문에 태어남 당해가지고 거기다 한부모 가정에서 살면서 있던 그지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야? 5번 저도 지독하게 힘든 아이를 키워봐서 쓰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온갖 자책은 다 해봤을 테니까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큰 병원 소아과 정신과에 가가지고 제대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이제 그만 애 아빠한테 보내세요. 그건 애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6번 그러보니까 확실히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오은영 박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방송 출연을 하면 모를까? 오은영 박사한테 환자로 치료받으려면 비용 엄청나고 예약이 빡세요. 그럼 방송 출연 신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담의 기본은 내담자의 사정을 절대 비밀로 해주는 건데 금쪽인은 완전 그 반대죠? 전국에 다 뿌리는 거 아닙니까? 내담자의 비밀과 상처를 다 까발리는 방송이라고 그렇게 방송 나가고 나면 온갖 악플은 물론이고 아니 그 전에 신청이 될지도 미지수라고요. 7번 그래요 내 속으로 나온 내 새끼지만 가끔 미울 때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힘들면 그렇죠. 그냥 아빠한테 보내요. 남자애들은 특히 그런 게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어요. 금쪽이 맞잖아요. 분명 뻔한데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알겠어요? 추가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어와서 읽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저도 엄마니까 설마 내 아이는 아니겠지 절대 아닐 거야 이러면서 부정만 하고 싶었던 그 내용들을 댓글로 다 지적해주고 알려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한데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착잡해서 글을 읽다가 눈물이 또 나왔어요. 사실 미술치료센터 보내기 전에 소아정신과를 먼저 찾아가 봤는데 제 욕심에 순서를 뒤바꿨던 것 같아요. 우선 병원을 가봐야 확실히 알 테지만 ADHD 유전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는 저도 얼핏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곰곰이 생각을 했던 게 이상하다. 애 아빠가 술 좋아하고 여자 노는 거 좋아하지만 그래서 헤어졌지만 폭력적이거나 다혈 찌른 면은 전혀 없었는데 왜 이럴까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두드러지는 특성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다만 학교 다닐 때 한자리에 30분 이상을 앉아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면은 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으면 아직도 시간을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 못해서 혹시나 아이가 이런 엄마를 닮아버린 건 아닌가 더 안 좋게 발현된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사실 어제도 너무 지치고 속상해서 아이가 싫다는 글을 음명으로 쓰고 새벽에 혼자 아이 잠든 거 바라보다가 그게 또 미안해서 울고 그냥 일상이 맨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말이 그렇지 아이 아빠한테 아이 보내는 짓은 절대 할 생각이 없는데 어제는 그냥 익명으로나마 나오는 대로 제 감정을 다 짓거리며 쏟아낸 것 같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이는 끝까지 책임을 질 건데 다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 감사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도 감사합니다. 아직 못 읽은 댓글들은 차차 꼭 다 읽어볼게요. 진정한 훅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아 됐고 그냥 아빠한테 보내라고요. 저런 아이는 차라리 아빠 손에서 서열 교육 제대로 받으면 크는 게 훨씬 낫다고요. 2번 진짜 많이 힘들겠다. 힘내세요 언니. 3번 야 여기 댓글들 너무 잔인하다. 그냥 힘내라고 응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래? 아니 그러니까 고통 그만 받고 아빠한테 보내라는 거잖아. 4번 저희 아이랑 너무 비슷해서 읽는 내내 눈물이 나왔어요. 쓰니 마음 100번 공감합니다. 상담 꼭 받고 힘내세요. 5번 타고나는 기질은 부모의 영향이 제일 큰 법이죠. 예 근데 이거 쓴 이 탓이니까 니가 자책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해결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6번 글 읽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고 힘내요. 이래가지고 1부가 끝났는데요. 참고로 이 글은 작년 여름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러다가 1년하고도 몇 개월 더 지나서 며칠 전에 후기가 올라왔어요. 1년 한 3-4개월 만에 그건 잠시 후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